안녕하세요. 팔레온구 원부정지 판변TV의 황교평사입니다. 2022년 12월 1일자 팔레온구 행정 직위해제와 중징계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주 45623 판결입니다. 공무원 보수지급에 관한 판결이고요. 원고는 징계공무원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인데 공무원이 보수를 좀 더 받게 된거죠. 내용을 보시죠. 국토부 장관이 2017년 2월 28일에 원고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직위해제도 같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해서 해제처분을 같이 해야 되죠. 직위해제를 하면 보수가 삭감되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년 2월 23일 1년 정도 지나서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3월 13일 날 재심사를 의결합니다. 이거 난 중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감봉밖에 안 해서 더해달라 그랬더니 중앙징계위원회가 2018년 6월 22일 날 재심사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2018년 7월 11일 날 감봉 2개월에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심은 직위해제 요건, 중징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2018년 6월 22일 날 재심사가 기각된 그때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고 임금 청구 일부를 기각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것입니다. 중징계에 따른 직위해제가 경징계시에 언제 해제하는가 이렇게 지금 1차 징계 의결이 있었고 재심사를 통해서 재심사 청구 기각이 된 이런 사안에서는 언제까지가 직위해제에 따른 경징계가 언제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직위해제 라는 것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기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징계 의결이 1차로 됐다면 그 이후에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보도의 계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2월 23일까지만 직위해제 처분이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직위해제 이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거는 직위해제에 따른 급여사감은 직위해제 요건이 충격될 때만 이긴 것이고 그거는 중징계 의결이 있을 계연성이 있는 때라고 대법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최초 징계 의결이 경징계라면 이미 계연성은 많이 낮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이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중징계와 직위해제. 요거에 따른 중징계, 직위해제가 중징계의 고도의 계연성이 있을 때에 유효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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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